3회 투자 너무 어렵게 올라가는 결승이라 너무 좋고 그리고 코업컵 처음 대회인데 결승이 올라가서 좋죠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데? 아침마다 일어나는 내 표정 너무 좋은데 힘들어요 힘든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웃고 싶은데 눈물 나는 그런 아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 싶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잠시만요. 기분 좋으면서도 또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는 그런 표정? 슬프트 위에서 고은이를 볼 때 내 편집을 친구다 보니까 문 마주치면 부순도 많이 나오고 긴장도 풀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장난치고 싶은 그런 표정 너무 힘들게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좋기도 한데 이 표정 그대로 막 이런 느낌? 슬프트 위에서 소영이를 볼 때 내 표정은? 소영이가 듬직하 소영이가 듬직하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모르겠어요. 그냥 그래요. 약간 흐뭇해 하셨어요. 오늘 특세 채널 결정을 했는데 내 이름을 외쳐주는 팬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표정. 잘 모르겠는데? 이거 챙겨봐요. 너무 좋아해요. 제가 마지막이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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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